유지에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러면 감독님이 지장을 해주세요! 네! 너 여기가 영픽 다 껌 갇힌다 우리 여기 너희가 영웅을 하면 또 외식이 돼 오케이 나도 좀 더 부어서 한 번 하나 둘 셋 스토리 스토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맞네 맞네 스토리 네!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있는 멤버들 같이 해주세요 그래도 일단 카카하고 출발할까? 네